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2022년 6월 9일에 실시한 고1학평 통합과학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라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덥고 마스크 끼고 모의고사를 또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전과목 국어부터 과학까지 사회까지 열심히 모의고사에 임했을 거라 장풍이는 믿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것 지금 나랑 눈 마주친 풍만이들 있지? 야 니들 진짜 최고야 너희들은 무조건 됩니다 왠지 알아?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수능을 준비할 때 얘들아 6월이라던가 9월달에 보는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가 예비수능이라고 해서 그 자신의 수능에 대한 연습을 제대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본 다음에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자꾸 반성해가는 그런 습관 그런 습관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완벽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될 시험은 수능뿐이에요 이렇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자꾸 보면서 수능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 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의고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오면서 아 수능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수능 문제에서는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이런 반성을 우리 풍만이들이 꼭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해달라는 것 그런 습관이 잘 길들여야지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날 당황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통학과학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즉 장풍이가 가장 신경 쓰고 그리고 가장 속상했던 부분 바로 물리파트 이 물리파트에서 오답률 1위가 나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는 응용력의 확장이라던가 사고력의 확장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았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런 연습이 부족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성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는 이런 걸 좀 더 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설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 A에 대한 것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고요 강도가 높으면서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전극 소재 디스플레이 전극 소재 장풍이가 디스플레이 전극 소재 이건 얘들아 통학과학 너만 보여서 내가 미친 듯이 했던 거 아니야 뭐야 탄소에서 얘들아 흑연을 하나 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펴 그래핀이었죠 그리고 얘는 탄소 동소체였습니다 그죠? 그래핀 탄소 동소체 아이 그래 통학과학 너만 바를 얘들아 제대로 들었다면 그래펴 탄소 이거 얘들아 바로 문제를 풀었을 거야 이건 뭐 한쪽 눈 감고 웃으면서 풀었어 되니? 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1번은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왠지 얘들아 또 물리의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 그죠? 물리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지만 여기서 헷갈렸던 것이 바로 기급복이죠 C입니다 C 뭐냐면 중력의 영향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중력 맞아요 B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 맞아요 무조건 얘들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다 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C가 문제인 거야 인공위성 C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것 이건 중력이 아니지 않아요? 해서 얘들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A, B를 딱 쓰려고 했는데 봐봐 보기에도 얘들아 아주 친절하게 A, B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 맹무에 빠집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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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러면서 얘들아 점점점 범위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 아예 C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스능이야 이 보기에도 얘들아 굉장히 아주 너희들의 심리전을 요구해요 어? A, B가 맞는 것 같은데 A, B가 없어 그럼 얘들아 갑자기 어떻게 된다나? C를 제외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얘들아 A 아니면 B인데 아이씨 A다 C 찍어버리게 된다고 C도 마찬가지 C도 중력이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의 하나의 종류로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 여기는 중력과 여기는 바깥으로 보는 원심력의 평형으로 얘가 어떻게?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잖아 얘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